아 이거 아아 저 밑에서 사진으로 찍고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 집 꽃이 더 푸짐해요. 아 저 밑에 요 밑에도 꽃이 아 여기서도 보이겠네. 저기 저기 꽃이 있는데 저 꽃 보다 이 꽃은 막 이렇게 다복하고 이렇게 푸짐해요. 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동영상을 또 찍네요. 너무 예쁘죠. 여기도 또 우리 포도도 이거 포도가 이제 막 알이 굵어지고 있답니다. 여기 아 이렇게 여기 여기 아 그리고 우리 새 소리 들리시나요? 새들이 너무 시끄러워요. 밤낮 없이 이렇게 막 새들 이렇게 아 여기서도 저 삼립국화가 저 밑에 지금 일부 일으켜주고 왔는데 여기는 조금 덜 쓰러지긴 했네 여기 여기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 아로니아랑 이 더더기랑 막 넝쿨이를 서로 엉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. 도라지도 너무 막 자기들끼리 엉켜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줬답니다.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는 해마다 여기가 좀 추워서 이 뭐야 이거 무화과를 못 먹었었는데 올해는 열린 게 좀 어쩌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무화과하고 이거 우리 원두막 우리 돌담과 우리 원두막 저는 여기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대나무 아 이 깨끗하고 맑은 이 느낌을 모든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담 밖으로 여기 원두막 박을 제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넘어왔어요.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꽃도 피고 열릴 것 같아요. 지금 맺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으름 으름 보이십니까 으름도 이렇게 많이 굵어졌어요. 꽃 봄에 제가 꽃 그린 꽃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꽃길을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어제 아침에 여기 호박 한 덩어리는 땄는데 호박 여기 호박이 이렇게 개지부에 이렇게 아우 이렇게 부인할 소환으로 되시고요. 예 끊겠습니다.